24년이예요 24년이예요 저는 19년이예요 너가 찾으세요? 넌 피그 베이비 요!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나는... 뭐? 나는 뭐? 나는 엥그리 뭐해? 너가 찾으세요? 지훈씨가 맞짱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 그게 무슨 얘기에요? 맞짱을 쪘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맞짱을 한 번 쪘긴 했었습니다 맞짱을 쪘어요? 귀요한 얼굴인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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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 하나 때문이죠 오! 저렇게 무서워한... 오! 보라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